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박양각선 증권정보 함께한다. 이데이 온 작년에는 이성훈 과장님이셨는데 오늘은 차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승진 축하 선물로 뭔가 자신에게 선물도 좀 하잖아요. 휴대전화 안 바꾸시나요? 폴더블 폴로는 바꿀까요? 마침 오늘 헤드라인 이슈가 그렇다 보니까 분위기도 아이스브레이킹 할 겸 여쭤봤고 삼성보다 예쁜가 헤드라인이 그러네요. 베일로 버스는 애플 접는 폰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미지만 미리 공개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미지 렌더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아직 정확한 명칭도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공개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우선 그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애플이 항상 5G도 그래요. 5G 폰도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 전에 2019년에 글로벌 제조사들이 5G 폰을 내놓을 때 그때도 애플 쪽에서는 LTE만 아이폰은 고집했었고 작년 12월에 아이폰은 작년 초에 아이폰 12번째 시리즈가 나왔을 때 처음으로 5G에 대한 부분을 폰을 개봉을 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삼성이 폴더블폰을 내놓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어떤 인권이 2023년에 대한 출시 예정이라고 하지만 다른 의견들도 2024년에 대한 출시 부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5G든 폴더블폰이든 이 애플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뒤처진다는 것보다도 항상 신중한 입장에서 항상 이런 새로운 그런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출시를 했었는데 지금도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신중한 행보로 지금 폴더블폰을 내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미지 렌더링만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썩 기존의 갤럭시 폴더블, Z 플립과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폴더블폰 닫아도 문자나 그리고 이런 중요한 어떤 메시지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이 애플의 이번에 나온 부분을 본다고 하면 그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저도 이제 폴더블폰을 아직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많은 의견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 폴더 갤럭시에 폴더폰 접고 펼쳤을 때 그 라인이 있잖아요. 줄 부분 같은 경우가 남아 있는데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무선 이미지만 보여주었지만 이런 펼쳤을 때의 줄 라인에 대한 부분은 없다라고 지금 밝혔거든요. 그 전에 같은 경우에 맵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기술 부분을 애플이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나 그래서 폴더블폰 내놓았을 때도 그렇고 작년에 아이플 12번째 시리도 그렇고 항상 그 전에 앞서서 글로벌 제조사들이 선점 효과로 해서 먼저 내놓았을 때 안 좋은 부분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을 다 이제 기술을 접목시켜서 최종 완성본을 내놓는 게 항상 이제 애플의 그런 사업적인 스마트폰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항상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이번에 폴더블폰에 대한 출시 부분이 저는 내년이라기보다도 또 내후년 같아요. 내후년 정도에 또 완벽하게 출시를 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어떤 또 성공 여부도 폴더블폰도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성공 여부도 지금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면이 좀 복잡하게 엮여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또 언론사에서는 뒤처진 폴더블폰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우리 전문가께서는 뒤처진 게 아니라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지금 아이폰, 애플이다. 그래서 신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단 모든 개선점을 보완한 다음에 내놓는 이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 그런데 그 삼성 폴더블폰하고 당연히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점이 장점의 차이점이면 좋은데 그게 장점의 차이점인지 아까 언뜻 들어보니까 갤럭시폰은 접어도 볼 수가 있지만 중요한 문자메시지를. 아이폰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저들한테는 어떻게 좀 느껴질지 이런 점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갤럭시가 좋냐, 아이폰이 좋냐 이런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우선은 지금 특기점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접었을 때 이 라인 부분을 없앤다라고 얘기하면 애플이 그전에 힌지나 여러 가지 특허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신경을 썼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폴더블폰에 대한 어떤 전 세계에 어떤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빨리 출시가 돼서 폴더블폰도 그렇고 또 이제 폴더블폰이 어떤 출시가 많이 됐을 때 또 이제 반도체 쪽이나 여러 가지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갤럭시가 좋냐, 아이폰이 좋냐가 아니라 전체적인 IT 업체들한테는 희소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폴더블폰 시장 규모가 한 3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발빠르게 어느 기업이 대응을 할 것이냐, 그리고 유저들의 가려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좀 개선을 시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매출로 또 좀 좌우가 되긴 하겠죠. 그러면 이런 헤드라인, 우리 이슈를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섹터,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애플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아이폰 폴더폰이 출시가 되면서 어떤 섹터에 대한 부분이 세분화됐을 때 가장 큰 수혜로 보냐라고 했을 때는 애플 관련주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 아이폰에 납품을 했던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좀 희소시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라고 한다면 LG그룹주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LG이노텍도 그렇고 LG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아이폰, 애플과 그 전부터 연결이 많이 됐었던 기업들이 아마 수혜로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 아이폰 뿐만 아니라 지금 애플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엑셀 기기 쪽에서의 광학 솔루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아이폰, 이 폴더폰이 출시가 됐을 때 1차 밴더로 광학 솔루션 쪽에서는 LG이노텍에 어떤 주지 않을까라고 밴더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뭐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항상 애플의 신사업이 출신을 했을 때 수혜로 받는 기업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LG디스플리보다도 LG디스플리도 마찬가지고 LG이노텍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작년 11월부터 이미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출시 부분이 2023년, 2024년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실적에 잡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내년 초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떤 그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개, 1개월, 1년, 6개월 전부터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뭐 인터플레스나 이런 PCB 업체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로 꼽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폴더우폰 관련주들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폴더우폰 출시됐을 때 글로벌적인 어떤 그 성장세, 성장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폴더우폰에 대한 부분이 뭐 애플에 납품하지 않더라도 갤럭시만이 납품하고 있는 케이치, 바텍,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BH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역시 반도체 중입니다. 역시 출시됐을 때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분도 당연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니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좀 관심을 또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반도체 공급난 부족 현상은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선 재미있는 사항은 삼성전자가 스마트 폴더우폰에 대한 출야량의 생산 계획을 굉장히 높여놨거든요.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지금은 일반적인 갤럭시 S 많이 쓰는데 저도 지금 쓰고 있긴 하지만 갤럭시 S, 갤럭시 노트 이것보다도 갤럭시 폴더블폰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 안에서 갤럭시 폴더블폰으로 더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힌 점을 본다고 하면 우선 지금 대세라기보다도 이거에 대한 부분이 어떤 좀 많이 바뀌고 있고 공급난에 대한 부분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폴더블폰은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출량을 그만큼 늘려놨다는 건 다 공급할 수 있다. 또 뭔가 재고 물량이 있다 이렇게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관련 테마 안에서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가 폴더블폰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좀 종목을 찾아야 될 텐데 앞서 몇 가지 종목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삼성 갤럭시 폴더블폰 나왔을 때 한참 또 급등했었던 K7바텍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도 기술적인 분석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주가가 흐름이 좀 좋았어요. 말씀드렸던 K7바텍, 이번 주 주 초에는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K7바텍 같은 경우에 지난 2주 전에 2주 전에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할 대미를 장식했군요. 그렇죠. K7바텍은 대표적인 갤럭시 Z 플립의 수혜주라고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K7바텍은 외장인지죠. 외장인지 쪽에서의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장인지예요. 내장인지이기 때문에 지금 파인테크닉스는 팔도블폰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가장 큰 어떤 실적 성장세와 주가 흐름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두 기업도 두 기업 마찬가지로 지금 주초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큰 무리는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PCB, 폴더블폰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 세 기업을만 본다고 하더라도 폴더블폰에 대한 관심이 작년 연말부터 좀 올라오고 시작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기업들을 좀 관식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세 종목 중에는 그래도 실적을 보니까요. 그래도 KH 바텍이나 파인테크닉스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는 어떤 우리 종목을 더 관심 있게 볼까요? 저는 이제 파인테크닉스 파인테크닉스 우선 메타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우선 내장인지 좀 이라고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폴더폰 같은 파인테크닉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신제품 출시 6개월 전부터 주가 흐름이 항상 좋았었거든요. 이번에 갤럭시도 올해 같은 경우에 6월과 8월 사이에 새로운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 판매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여러 가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디자인과 기능을 계속 접목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파인테크닉스의 메타 플레이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지금 IT 부품이나 LED 조명 여러 가지 쪽에서의 사업 분야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파인테크닉스가 메타 플레이트라면 어떤 기술이거든요. 이것의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 점점 늘어난다는 점에서 봤을 때 파인테크닉스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모바일 기계 내외장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힌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번에 애플이 그 힌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재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전에는 파인테크닉스도 어떤 애플 쪽으로의 납품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점쳤는데 하지만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 파인테크닉스가 애플의 또 어떤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인테크닉스를 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고 케이제바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어떤 폴더홀폰의 전체적인 투량이 증가한다고 한다면 항상 그 폴더홀폰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파인테크닉스가 지금 지난해 연초 비해서 지금 주가는 180% 넘게 지금 급등한 상황인데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받쳐주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상승 여력이 충분히 모멘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매매 전략 우리 좀 마무리할까요? 우선 파인테크닉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떤 성장성이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주가름 같은 경우도 계단식으로 안전하게 좀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200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목표가는 간단하게 10% 정도로 해서 13,200원에서 400원 사이 좀 말씀을 드리고 손자 효과는 11,000원 말씀드립니다. 내일 후년쯤 되겠군요. 아이폰 폴더블폰 어떻게 최종 완성될지 기대 좀 해보고 오늘 머선 1위구는 KTV투자증권 여의도지점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